돈까스 만들기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육준입니다. 재료부터 우선 설명을 고기 우유 햇빵 요구르트 이건 지금 먹을거에요. 양배추 버터 그리고 케찬도 하인즈로다가 우스토가 없었어요. 그래서 식초와 간장으로 대체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간장 501 503말고 501 그리고 또 식초 대용으로 이게 참 귀한건데 이게 50년 된 발사믹 소스 50년짜리 발사믹 소스 이게 어디서 놨느냐 옛날에 얌얌 고양이들 돌봐준 적이 있습니다. 스페인 간다고 이거 50만원짜리 선불로 받은거 자 우선 첫번째로 해야될게 있습니다. 아 약간 경양식 돈가스를 원하기 때문에 저는 일식보다는 경양식 돈가스를 좋아해요. 햄주먹 아 뭐 소주병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이 있었는데 솔직히 필요없는거 같구요. 주먹이면 충분할거 같습니다. 펴졌습니다. 펴졌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만 해주면 되거든요. 뭐 소주병을 해야된다 뭐 그런거 있는데 사람 몸으로 다 할 수 있거든요. 요리는 기본적으로 도구 없어도 돼요. 자 이제 우리가 할게 무엇이냐 크림스프를 만들거에요. 일식과 경양식의 다른점은 크림스프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이 정도 심정지 스프라니 아이 뭐 심정지 올 수 있지 너무 맛있어서 음 하느님하고 하위파이브하고 올 수 있지 진짠 우리 밀가루를 좀 넣어줘야 돼 소주컵이 우리집에 우선 없기 때문에 소주컵 한컵이 뭐 이 정도 되겠죠? 자 이 정도 대충 대충해요 응 응 가자 먹지 못할 정도라니 말도 안좋은 소리 얼마나 맛있는데 니가 뭘하나 뭐 아이 정도든 자체 뭐 직구석 요리를 다 나왔다 거의 뭐 백종원씨 나왔다 어 또 불편함으로 나왔다 어 자 봐봐 봐봐 비주얼 봐봐 진짜 크림스프야 봐봐 크림스프 으 완벽 그 자체 수시간이 됬어 나루야 밥이야 피하니 뭐 메뉴 변경 가야 되나 이거 어 그런데 맛은 ㅇ나 있어요 와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맛은 아니지만은 어허허허허헣 내가 원한 맛은 아니야 근데 다른 맛이 나는데 맛있는 맛이야 맛없는 맛은 아니야 못 먹는게 아닌데 여기 스파 Ig도 넣으면 엄청 맛있을 거같은 느낌 어 이거 푸먹으면 어떤 맛이 나냐면 까르보나라 다 먹고 소소로 먹기에orta 있죠 그 맛이 나요 자 이거는 새로 해볼게요 어 자 밀가루 밀가루 계란 그렇죠 그렇죠 다 먹었습니다 오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아 잘한다 혁중이 잘한다 혁중이 어마어마하다 혁중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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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어 어 된다 자스 조컬로리 오케이 자 불왕 살짝 불을 봅시다 아하 소리 조커 담아 아 아 아 아 empire 으 개새끼가! 개새끼 뒤졌다 씨발 내가 좀 이따 먹어줄게 이 씨발놈아 자 돈가스 소스를 또 만들어 봅시다 이 물에다가 케첩을 좀 짜놓고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들어보세요 어차피 물을 넣을 거잖아요 근데 따로따로 넣으면 시간이 걸리잖아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고 알았다 따로 넣을게 아 맛있어 구악구악 거린데 씨발이잖아 종원이 형님이 그렇게 하려고 했어 아 막 구악구악 거린데 또 아 맛있어 종원이 형님은 그렇게 하는데 이티디 무쌍하냐 이거 자 그리고 이 얌야비 사줄 이거 어 40년 50년짜리 이거 어 발사민 아 50년짜리 50년짜리 40만원짜리 어 어 됐어 됐어 완벽하다 마법이 일어났어 지금 진짜 마법이 일어났어 내가 아까 솔직히 좀 맛없었거든요 좀 싫었는데 갑자기 마치 갑자기 한참을 이거 사인지가 맛집이네요 자 위에 돈까스 소스 이렇게 또 이야 하가사 공격주인 사람을 위한 제조주 아 난리 났다 어 자 자 이거는 뭐 10만원 정도 먹지 크 아 이거 보세요 색깔 보세요 돈까스 내밀글라스 보스예요 음 냄새 한번 맡아봐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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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따라버리는데?